2018년도 2월 13일 지방선거는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25개 구청장 가운데 24개를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24대 1이고 미래통합당은 딱 한 곳 서초구청장 조은희씨만 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판세가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가 됐죠. 딱 한 군데만 여러분들 이겼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호남특별시다.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24개의 구청장에 거의 20명 이상을 능구하는 사람들이 전남 전북 출신대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비난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이틀 사이에 저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종로구청장 18%를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된 사전투표수는 5294표였고 종로구의 사전투표 참가자수는 29192표였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 16%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표수는 8790표입니다. 다음은 중구청장 18%의 사전투표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표수는 4347표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용산구청장 20% 조작을 했고 7875표입니다. 샘플로 한 네 곳의 구청장 가운데 3번 중구청장인 서양호 씨를 제외한 모두 다 전남, 전북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보수 색채가 가장 강한 두 곳 서울시 강남구청하고 그다음에 소위 송파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선거 조작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구청은 구청장이 정순규 씨로 1951년생이고 전남 순천 출신입니다. 강남구는 동수가 22개입니다. 그리고 투표소 수가 121개입니다. 사전투표소하고 여기다 관외 사전투표까지 하는 것들을 합치게 되면 모두 다 모든 투표소에서 다 승리하게 됩니다. 강남구에서 모든 투표소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률은 122대 제로입니다. 122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져 가지고 모두가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강남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강남구에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또 마찬가지입니다. 122대 제로로 모두 다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 을병 중에서 갑만 택했습니다. 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처럼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시강하게 여러분들 시사하는 도표가 나옵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8에서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좌우대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작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강남구 갑의 2020년도 4.15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입니다. 100%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든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입니다. 우편투표를 여러분 포함해 가지고 관내 앞에 것은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포함해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일 차이를 보면 모든 세곡, 수서, 일원, 개표 모든 동에서 다 이재명 후보가 2020년 대선에서 다 승리를 거둡니다. 똑같은 조작 공식을 사용한 겁니다. 조작률만 달리 한 거죠. 이것은 2020년도 4.15 총선이고 이것은 2022년도 3.9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투표소 레벨마다 모두 다 조작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모든 투표소에 대한민국에서 보수 색채가 아주 강한 강남구에 속하는 모든 동의 모든 투표소에 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6에서 15%를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 겁니다. 선거만 하면 여러분 강남구에서 120이 대 0이 나오는 겁니다. 선거만 하면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겁니다. 지방선거가 그렇고 지방구청당 선거가 그렇고 대통령 선거가 2017년 대통령 선거가 그렇고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가 그렇고 2020년도 4.15 총선이 그렇습니다. 나라가 이런 꼴이 된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는 그야말로 다 가진 겁니다. 강남구가. 강남구의 투표소 수가 121개에다가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소별을 나누지지 않으니까 하나를 합치면 122개가 됩니다. 122개의 0이 문재인 정권에서 모든 뭡니까? 사전투표소에서는 다 사전투표만 하면 민주당이 이기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2020년 그래프가 똑같이 나오고 2022년도 그래프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동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갑을 병으로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는 나누져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옆에 동수가 적습니다. 강남구 갑은 역삼 1동 2동 청담 압구정동 논현 2동 우리나라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지 않습니까? 여기 선거 결과 이런 겁니다. 모든 곳이 다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8년 또 강남구청장을 어떻게 훈렀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강남구청장을 여러분 강남구청장 2018년 강남구청장 선거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조작했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6%를 조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순균 후보에게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7만 9246표에 13%를 훔쳐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 푸른색들은 다 빼앗는 겁니다. 한국당의 후보에게 10%를 빼앗고 바른미래당 후보에게 1%를 빼앗고 녹색당한테 1%를 빼앗고 김광종 무속속으로 1%를 빼앗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일본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작된 사전투표수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여기서 정순규 민주당 후보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조작한 표를 빼주게 되면 진짜 표가 나옵니다. 중앙선거 관련해 54%를 승리했다 하는데 실제로는 41%밖에 못 얻었습니다. 한국당 후보는 실제로는 여러분들 중앙선거 관련해 33%를 얻었다 했는데 빼앗긴 표가 10%이기 때문에 10%를 더해주게 되면 43%로 뛰게 됩니다. 김상채 씨는 뭐죠? 본래는 0.08%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만 빼앗긴 표를 좀 더하게 되면 0.09%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표를 훔쳤는가 하니까 한국당 후보는 자기가 받은 표에서 23%를 빼앗깁니다. 바른미디당 후보는 자기가 받은 표에서 11%를 빼앗깁니다. 녹색당 후보는 자기가 받은 표가 2022표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서 792표를 빼앗아가 39%를 훔쳐갑니다. 조작한 사람들이. 무소속 후보인 김광종 후보는 받은 표가 1864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무려 43표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는 손을 좀 안 대야 되지 이렇게 불쌍한 사람한테 43표나 표보나 가져가고 녹색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26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표를 그래가 강남구청장에 민주당 후보를 심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심지경구님은 강남구청 결과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사전선거뿐만 아니라 본선거도 반드시 했고 모든 구청구의원 시위원 교육감 선거 본선거 100만 프로 조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 첫 하나 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난 그대로를 숫자는 거짓말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숫자는 누구를 봐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숫자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강남구청은 26%를 조작한 거다 이야기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는.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1번, 2번, 3번 자료만 보더라도 그냥 부정선거 100%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2%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54%입니다. 무려 13% 나옵니다. 이런 것은 세상 말로 한 미친 결과입니다. 강남구에 사는 구민들이 정신이 완전히 헷가닥해가지고 당일 투표에서는 42%를 지지했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54%를 이렇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겁니다. 정신이 헷가닥에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수만 명이 여러분들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에서 득표율은 0이나 아주 건수한 차이 3%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43%를 얻었는데 사전 투표는 33%를 얻은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10%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강남구에 있는 구민들이 다 정신이 나갔다 해도 이런 결과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전 투표에 대한 대규모의 조작을 해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훔친 겁니다. 대한민국 사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걸 침묵하는 겁니다. 언론들이 침묵하고 정치인이 침묵하고 당시 자유한국당의 여러분들 당수가 다 침묵하고 정말 형편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4번, 5번, 6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번은 당일 투표가 조작이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선거 관련 발표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번은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수정 후 사전 투표소. 저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까? 수정특표소 혹은 수정사전특표소입니다. 이번에 제약호수가 가장 크게 기한 부분입니다. 강남구의 121개의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에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6%를 훔친 것을. 그래서 그것을 찾아낸 다음에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가정해가지고 각 투표소보다 진짜 사전특표소를 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다 합쳐가지고 후보별 표수를 계산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소마다 진짜 득표소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해서 지금 바로 수정사전특표소를 만들어낸 겁니다. 계산해보니까 민주당 후보는 32,812표를 진짜 얻은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거 관련은 43,114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뭐죠? 바로 이 격차가 부정선거에 조작된 득표수입니다. 한국당 후보는 34,167표를 실제로 얻은 걸로 진짜 득표수가 계산이 됐는데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한 다음에 그런데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는 26,242표를 얻은 것을 발표한 겁니다. 완전히 조작이 발각이 된 겁니다.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는 발표한 그런 후보별 득표수나 득표율하고 그 다음에 진짜 득표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초록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짜 득표수입니다. 투표수별로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돼서 조작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동일한 조작률만큼 수정해서 투표수별로 진짜 득표수를 구한 것이 초록색입니다. 여러분 밑에 흰색, 하얀색은 여러분 바로 뭘 뜻하는 거 아니까 하얀색은 중앙선거관리위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입니다. 한번 보시죠. 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가 몇 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 거 아니까 12만 928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구해보니까 12만 895표입니다. 몇 표 차이가 나는 거 아니까 33표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가 발표한 자료가 33표가 많은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24표가 많고 미래당은 8표, 녹색당은 2표, 무소속은 1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0이 아니고 다른 숫자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강력하게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뭔 거 아니까 개수조정이 필요한 전산조작의 흔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왜 나오는 거 아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단언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투표소 레벨로 동일한 조작률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반올림이 아마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거죠. 100개의 투표소가 있으면 50개, 50개가 반올림한 것 반올림 안 한 게 50개, 50개면 제로가 될 건데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수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무효투표소 한 표까지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69표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전산조작의 흔적이고 그다음에 적당히 표를 쑤셔 넣은 것 같아요. 실물 위조 투표지를. 그 과정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나는 전산조작 과정 가운데서 투표소 레벨마다 반올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고 그다음에 소위 위조 투표지를 제조해서 투입한 과정에서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작한 경우로 의심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중앙선거관련의 발표 자료가 플러스를 기록합니다. 항상 마이너스로 개수 조정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69를 한 겁니다. 이것은 전산조작의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는 겁니다. 마이너스 69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0 이상도 된 게 나온 거죠. 특히 2018년 지방선거가 심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바로 2017년 대선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 조작에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방심하지 않았냐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017년 대선은 지역구가 한계이기 때문에 단순한데 이곳은 뭐 구청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별 게 많으니까 너무 복잡해 가지고 적당히 그냥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요한 개념인 사전투표 조작률을 추정한 조작 프로그램이 대단히 정확합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하에서 치료적인 모든 선거에 대한 정확한 진짜 득표수를 다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록색이 진짜 득표수입니다. 지금 이 하단에 있는 흰색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예상했던 예상 득표수를 우리가 구한 겁니다.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예상 득표수에서 조작률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겁니다. 여기서 조작률이 26%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 가운데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딱 그려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이 편차가 각 후보의 조작률을 뜻합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바로 이렇게 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추 13%를 보는 겁니다. 조작을 이렇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13%를 조작했구나. 이게 마이너스 13%를 조작했구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추정해가 만든 게 이게 예상 득표수입니다. 22%. 그게 예상 득표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여러분들 검증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었습니다. 검증 과정이. 이게 여러분들 하단에 있는 것이 예상 득표수고 흰색이고 그다음에 위에 초록색이 뭐죠? 진짜 득표수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꼼짝마 한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나쁜 짓 했지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조작 프로그램의 정확도는 이렇게 정확합니다. 예상 득표수하고 여러분들 진짜 예상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를 비교해 오게 되면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0.2%, 0.1%. 그만큼 정확하게 여러분들 초록색이 있는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정 득표수가 정확하게 예상 득표수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 득표수하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면 뭘 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수정 득표수하고 중앙선거관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를 비교해 보면 오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12.8%, 10.1%. 그것은 뭔가 아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가 엄청나게 오염된 거란 겁니다.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 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그래서 후보별 실제 득표수를 정확하게 우리는 계산해낼 수 있다.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인 선거 데이터는 사전 투표 조작이 바로 담겨 있기 때문에 진짜 득표수를 예상한 수정 사전 득표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 득표수는 엄청나게 오차가 있다. 결국은 오염이 된 거란 겁니다. 사전 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로 대한민국에 부유한 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소위 강남구에는 서울시 강남구청장은 바로 121개의 사전 투표소뿐만 아니고 관외 사전 투표까지 다 조작을 해서 선거 때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선거 때마다 122대 제로 단 한 것도 미래통합당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2020년도 선거 결과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2022년도 대선 결과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마도 2017년도 대통령 선거나 2018년도 지방선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확하게 비슷하게 일치할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훔친 겁니다. 그 결과는 바로 26% 조작이었습니다.